왜이렇게 무섭지?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보다 이거 엄청 멀어요 far away 종손이잖아요 종손 다 써요? 종손보다 이거 너무 멀어 와 밑남가 이렇게 대박이지 다시 밑남 안가 여기 타면은 무서워요 근데 20명 가지 한다고요? 이쪽에? 12명? 네, 10쯤에 할거지 근데 아까 2명 갔어요 2명도 갔어요 저기는 저기도 있어 가는거 와 몇분동안 하는거에요 와 몇분동안 하는거에요